서울 양평고속도로 해법 이제 결론을 내야 합니다.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끝없는 논쟁에 짜증이 납니다. 소모적인 논쟁과 국론 분열을 이제 끝내야 합니다. 논란의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노선이 왜 갑자기 특정인이 소유한 땅 쪽으로 변경되었냐 하는 의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무책임한 백지와 선원으로 불거진 국정난냉상입니다. 원안이 좋으냐 변경안이 좋으냐는 다음 문제입니다. 논란의 첫 번째 본질인 노선 변경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논쟁과 국론 분열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국토부 원안이 갑자기 변경되고 그 변경된 노선의 종점 부근에 특정인 소유의 토지가 있다면 변경 과정에 대한 의혹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의혹을 제기하고 밝혀나가는 것은 야당과 언론이 당연히 해야 하는 공적 책임입니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짜뉴스 괴담 오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국론을 협박하는 듯한 국토부 장관의 백지화 선언과 여러 차례의 말 뒤집기도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건설의 모든 과정은 국가재정법, 도로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법률에 따라 심의와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무시되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의사결정 체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정 난맥상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변경안이 원원보다 더 좋은 노선이라고 치켜세우면서 원원과 변경안을 비교, 검증하자고 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원원이냐 변경안이냐는 이번 논란의 본질이 아닙니다. 의혹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왜, 누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왜 갑자기 변경안이 등장했는가 입니다. 경제성과 편의성이 높다는 이유로 노선을 변경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포함한 국토부 원안이 종점을 포함해 무려 55%나 바뀌면서 새로운 노선이나 다름없는 변경안이 나왔습니다. 국토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후 시종점이 변경된 고속도로 사업이 14건이나 된다면서 이례적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경기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토부가 제시한 14건 중 두 건은 아예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입니다. 나머지 12건 중 11건은 2012년 이전 사업입니다. 2012년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 지침에 예비타당성 조사 후 노선의 3분의 1 이상이 변경될 경우에는 기재부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렵게 통과시킨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할 가능성 때문에 노선을 함부로 변경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2012년 이후에는 단 한 건만이 종점을 변경했는데 노선으로는 5%만 변경된 계양강화 고속도로입니다. 이번 서울 양평 고속도로 변경안은 2012년 이후 노선의 3분의 1 이상이 변경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기재부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최저관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국토부가 주장하는 노선 변경 이유와 과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지나치게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입니다. 앞으로도 노선을 왜 변경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될 것입니다. 둘째, 누가 그 변경을 주도했는가입니다. 용역업체가 노선 변경을 주도했다는 국토부의 해명은 지극히 비상식적입니다. 타당성 조사 영역을 맡은 민간회사가 조사를 시작하는 착수보고서에서 변경안을 제안했습니다. 오랜 공정을 경험한 재식견으로는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타당성 조사 영역은 이미 통과된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기반으로 더 정밀하게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물론 용역업체도 조사 과정에서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검토는 또는 대안은 최종 보고 때나 또는 최소한 중간 보고 때에 제안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용역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착수보고서에서 국토부와 기재부가 2년 넘게 검토해서 확정한 예탄에 대해 55%나 변경되는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제안하는 것은 어떤 설명으로도 납득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국토부가 수립한 5년 주기, 10년 주기, 20년 주기 국토도로 계획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원안을 민간 용역업체가 제대로 조사도 하기 전에 바꾸겠다고 주장한 셈입니다. 민간 용역업체가 단독으로 1조 7천억 규모의 국가서 변경을 주장했다는 주장은 그 어떤 외부의 심의 작용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셋째, 어떤 근거와 절차로 변경이 이루어졌나입니다. 변경안은 정당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합당한 근거도 없습니다. 우선 국토부는 노선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경기도를 배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타당성 평가 용역 자료에 의하면 2022년 7월 1차 관계기간 협의 때 경기도는 필수협의 대상입니다. 검토된 대안 노선들이 경기도가 관리하는 도시철도나 도로와 연결되거나 간섭되거나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송파하남선 도시철도, 국지도 88호선, 지방도 342호선 등이 그것입니다. 당시 협의에 실제로 참여한 하남시도 경기도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제시했으나 묵살되었습니다. 또 경기도가 변경안에 동의했다는 국토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경기도는 변경안에 대한 어떠한 동의도 한 적이 없습니다. 1차 협의에서 배제된 경기도에겐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원안에 대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2023년 1월 2차 협의에서도 국토부는 변경안에 대한 의견만 요청했을 뿐 원안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2차 협의는 2022년 11월 타당성 용역을 통해 변경안을 최정안으로 확정한 이후였습니다. 국토부는 이미 노선을 결정한 후 경기도에는 통보만 한 셈입니다. 다음으로 변경안이 원안보다 낫다는 주장만 있을 뿐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국토부가 소위 전부 공개했다는 자료를 아무리 살펴봐도 노선의 경제성을 검토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공사비, 보상비 등 세부 비용 산정 자료가 없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료는 시기별 총 사업비 산출표 단 한 장뿐입니다. 기존 예타안보다 총 연장이 2km 늘어나고 IC가 한 개 추가되는데 사업비는 고작 140억 원만 늘어났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 산출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개된 자료를 보면 국토부 주장과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국토부는 원안노선의 단점으로 전원주택, 펜션 등을 많이 통과해서 민원이 우려된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공개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정반대입니다. 원안노선은 1,744세대 3,651명이 거주하는 4개 마을을 지나가는데 반해 대한노선은 8,570세대 1만 8,130명이 거주하는 10개 마을을 지나갑니다. 원안보다 5배가 많습니다. 국토부 자료를 볼 때 더 많은 민원이 우려되는 노선은 대한노선, 즉 변경안입니다. 또 서울 양양고속도로와의 연결 가능성도 반드시 짚어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 연결 가능성이 중요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원안은 그 연결 가능성이 높은 반면 변경안은 연결 가능성이 낮습니다. 변경안이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국토부는 연결 가능성 검토 자체를 부정해왔습니다. 이번에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 중에는 서울 양양고속도로와의 연결 가능성은 검토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한노선 검토보고서 상에 예타 노선은 장래 노선축 연장계획 고려, 변경안은 장래 노선축 연장계획 미고료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에 묻고 싶습니다. 장래 노선축 연장계획 고려, 미고료는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도대체 어떤 노선축과의 연결 가능성을 의미합니까? 이제 서울 양평고속도로에 대한 현실적인 해법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상태에서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첫째, 불필요한 논쟁과 국론 분열을 일으키는 의혹으로부터 자유롭고 둘째, 수도권 교통란 해소라는 애초의 목적에 부합하며 셋째, 당장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에 맞는 해법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제안합니다.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국토부 원안을 즉시 추진해야 합니다. 과정이 불투명하고 특혜 의혹이 있는데 누가 결과를 수용하겠습니까? A 아니냐 B 아니냐 논쟁을 지속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소모적인 논란만 부추길 뿐입니다. 국민적 의혹의 십사인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은 35년 공직생활의 제 경험을 봐서도 온당치 않을 뿐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기대하는 정의에도 반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는 정의, 공정 이런 것들이 말로만 강조되고 있습니다. 변경안을 강행하게 되면 정의와 공정을 갈망하는 대다수 가슴에 깊은 상처와 박탈감을 남길 것입니다.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비용, 수요, 편익 등이 검증된 국토부 원안은 논란 없이 논란을 부식시키면서 가장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해법입니다. 국가 의사결정 체계에 따라서 결정된 국토부 원안이 채택되면 백지와 선언 이후 불거진 국정난맥상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국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도 될 것입니다. 경기도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경기 동북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비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기 양평고속도로는 애초에 경기도 건의로 추진이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이어서 서울 양평고속도로와 서울 양양고속도로의 연결을 추진하겠습니다. 국토부 원안대로 추진된다면 경기도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연결타당성에 대한 연구 영역을 먼저 준비하겠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의 교통수요가 분산되면 주말이면 서울에서 강릉까지 6시간 넘게 걸리는 많은 국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 신뢰 회복과 국론 통합입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 모든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서울 양평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뜯어봅시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은 두세 개 정도 진행하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질문하시기 전에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맨 앞에 CBS 이준석 기자님. 마이크 나오네요. CBS 이준석 기자입니다. CBS는 국토부가 당초에 서울 양평고속도로와 서울 양양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양서면 종점안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여기에 국토부는 가짜뉴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사님께서는 서울 양양고속도로와 서울 양평고속도로를 연결하겠다는 걸 국토부에 건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 부분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그 와이트부도 좀 갖고 와보실래요? 조금 이해를 좀 도와될 것 같은데요. 지금 서울 양양고속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서울 양양고속도로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도권 2호 순환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쪽이 이제 강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 양평고속도로 원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긴 만납니다. 지금 알다시피 이 서울 양양 가는 이 고속도로가 지금 엄청 막히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이 서울 양평고속도로를 제안을 했고 이것이 애초에 예타의 원안이고 저희가 했을 적에는 아까 말씀드린 장기 비전으로 서울 양양고속도로와의 연결을 고려를 했던 것입니다. 국토부는 변경안을 얘기하면서 서울 양양고속도로와의 연결 가능성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수정안 대로 변경안 대로 하게 되면 서울 양양고속도로를 타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야 될 것입니다. 또는 이렇게 돌아가야 되겠죠. 또는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서울 양양고속도로가 완공이 되면 서울 양양고속도로와의 연결까지를 고려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토부는 이 연결을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를 의하면 2022년 6월, 7월, 8월 대한노선 검토보고서네요. 거기에 보면 장래 노선축 연장계획 고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왔을 적에 그리고 변경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장래 노선축 연장계획 미고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점을 봤을 적에 아까 발표하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애초에 국토부도 장기적으로 서울 양양고속도로와의 연결을 고려했다고 하는 그런 추측을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발표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애초에 서울 양양고속도로 원안을 하면서는 서울 양양고속도로와의 연결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하는 표현이 있는 거로 봐서 국토부 고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변경한 얘기라면서는 그걸 미교로 했다는 식으로 말을 바꿨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저희가 지금 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유시스 이병희 기자님께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시스 이병희 기자인데요.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국토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후에 시종수점 변경된 사례가 14건이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지사님께서 설명하신 것에 따르면 이거 왜곡된 주장이라고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지적하신 2012년 개정된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국토부가 어겼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의미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시스 이병희 기자 고맙습니다. 지금 그 말씀 제가 드리고 또 질문한 것처럼 2012년 1월 달에 국토부가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 개정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규모 재정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정부 예산 배분을 위해 전체 노선의 3분의 1 이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국토부는 14건의 시종점 예타 이후에 시종점 변경 사례가 14건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 24개 중에 14건이 있어서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저희의 주장입니다. 14건 중에 2건은 예타 면제 사업이니까 애당천 논 외입니다. 나머지 12건인데 그중에 11건은 총사업비 관리 지침 개정 전 다시 말씀드려서 기재부와 사전협의가 필요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딱 한 건이 그 대상이 되는데 그 한 건은 개양 강화 노선입니다. 일부가 경기도 관할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노선은 3분의 1이 아니라 5%가 바뀌었고 바뀐 내용도 늘어난 게 아니라 노선이 줄어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타 사업 중에서 시종점이 변경되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은 유일하게 지금 국토부가 얘기하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변경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개정된 총사업비 관리 지침에 따라서 이 건에 대한 기획자 정부의 사전협의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국토부가 제시하고 공개한 모든 자리에 거기에 대해서 한 줄로 언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14건이나 있었기 때문에 이례적인 일이 아니고 이것도 그중에 하나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경기도의 입장입니다. 마지막 손 대신 경영일보 신지영 기자님. 경영일보 신지영입니다. 지사님께서 회견을 통해서 국토부 경기도가 이 노선에 대한 협의에서 배제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토부는 첫 번째는 협의할 필요가 없었고 그 다음에는 협의를 했으나 경기도가 동의했다는 주장을 이미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1차 협의 때의 경기도가 협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하는 건 사실과 다릅니다. 저희는 1차 협의에 연락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용을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검토된 대안들이 경기도의 도시철도와 도로와 간섭 또는 연결 또는 통과를 합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경기도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송파 하남선 도시철도, 국지도 88호선, 지방도 324호선이 1차 협의 때의 대안이 됐던 노선들과 연결되거나 통과되거나 또는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와의 협의는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22년 7월 1차 협의 당시에 그 당시 협의 대상자였던 또 실제로 협의에 참여했던 하남시는 송파 하남선 도시철도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경기도와 반드시 협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22년 8월 초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1차 협의에서 완전히 배제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금년 1월에 저희에게 협의를 했는데 그러면서 경기도가 그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의한 것이 아니냐고 국토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우선 2차 협의 당시에 경기도는 1차 협의의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보가 저희에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2차 협의의 대상이 됐던 노선은 이미 자기들이 확정안으로 했던 변경안 하나를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회신을 하기를 국지도 88호선이라든지 송파하남산 광역철도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별도 협의가 필요했다고 하는 회신을 보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차 협의 당시에 경기도는 1차 협의나 또는 예타한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저희에게 왔던 협의는 변경안만 왔기 때문에 그와 같은 걸 회신할 것이기 때문에 그 2차 협의안에 대해서 동의했다고 하는 국토부의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1차 협의에서 협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외된 부분 그리고 2차 협의에서는 자신들이 제시한 변경안만 협의한 것으로 봐서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저희의 주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입장 말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